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인문학 연구 시작하기 인문데이터 시각화 시간입니다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편이거든요 아유 아주 중요하죠 마지막 편 시각화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일단 시각화 연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쁘게 꾸미는 것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못해도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없이 데이터 시각화를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 더 좋으면은 데이터 분석까지도 그리고 해석까지도 해가지고 그걸 시각화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데이터를 시각화 하려면 데이터부터 만들어야 된다 절대 명제입니다 그러면 시각화는 뭐가 있을까요 시각화 영역은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라고 불리는 기본적인 표 그래프와 같은 시각화가 있습니다 표 그래프 그거 아무나 다 하는 거잖아 네 아무나 다 하는 건데 그 아무나 다 하는 게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이유는 있겠죠 특히 현대로 오면 올수록 마치 예쁜 멀티미디어만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특히 분석 결과 해석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표와 그림이 핵심입니다 그것만큼 인간이 수치 산술 통계를 즉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딱히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뭐 그거를 이제 응용해 가지고 뭐 gis 라든지 네트워크 라든지 혹은 뭐 기본적인 이미지 있죠 스틸, 파노라마, 드론으로 찍은 결국 이미지 혹은 동영상, 혹은 3D, 혹은 타일라인과 같은 응용이 있긴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다양한 시각화 요소들을 어떻게 탐색할 수 있을까 일단 한번 선행을 보죠 선행 쪽을 보면 아... 소개하기 싫은 유인태 선생님의 지하밀기 인데요 지하밀기 쪽에서 뭐 박사학위 논문으로 나왔고 해당 내용은 이제 지하밀기 홈페이지에서 아직도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시각화 모듈을 볼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유인태 선생님 혼자 하신 것도 아니죠 요거는 이제 서토리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밀기 팀하고 같이 이제 시각화를 한 건데 뭐 라이프 이거는 일기 단위로 보는 것도 있고 시각화, 네트워크 시각화로 보는 것도 있고 지리정보 분석, 그리고 타임라인 이벤트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으로 처리를 했고 노비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맨 요런 시각화 기법들을 동원해서 하셨죠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했던 건 무엇? 지하밀기 데이터죠 지하밀기 데이터가 없이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통 데이터라고 하면은 hwp 파일에 있으면 그게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기계가 이 수많은 요소들을 판독할 수 있어야지 그 판독한 결과를 가지고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hwp에서는 이순신을 검색하면 추모공이 검색 결과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이순신과 추모공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판독을 못하니까 인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 드리지만 어쨌든 시각화 시간이니까 다시 시각화 얘기를 하면 시각화 자체의 방법들은 다양하게 이문학 연구에 분명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영환 선생님이 연구 책임자로 해가지고 위키베이스로 해가지고 다양한 지도라든지 네트워크 시각화를 수행한 것이고요 이거는 3D죠 한양도성 타이머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양도성 관련된 건축물들 건축물들을 하나하나 3D로 만들고 그뿐만이 아니라 의복이라든지 기물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 3D로 만들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4차원 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동영상 찍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방법이 가능은 하다 그랬을 때 이런 시각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워낙 책이 많습니다 이것도 수많은 책 중에서 제가 하나를 그냥 가져온 것 뿐입니다 파이썬 시각화, 태블러, 데이터 스튜디오 요즘은 러컬 스튜디오라고 바꾼 것 같은데 구글이야 심심하면 바꾸니까 이런 식으로 워낙 많습니다 시각화 방법론이라는 거는 그냥 인터넷 서점에서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 이런 식으로만 검색해도 워낙 많이 있고요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읽어보셔도 대충 시각화의 영역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문학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는 시각화는 교재가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교육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시각적 입문학이라는 웹 교재를 만들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유튜브에서도 동영상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시각화를 하려면 기본 베이스가 필요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AWS 서버 세팅하고 미디어 위키 하는 것까지는 했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360도 파노라마라든지 드론 혹은 전자지도 타임라인 혹은 시멘트 네트워크 그래프 혹은 이것들을 다 종합한 디지털 파빌리온 뭐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실제 실습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소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제한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려면 최소한 파노라마 관련된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파노라마 뭐 요즘은 뭐 디카에서도 가능은 한데요 퀄리티 높은 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뭐 일반적인 삼각대 쓰기도 하고 뭐 360도 리코세타 같은 거 카메라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게 있긴 있어야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경우도 드론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개인이 초기에 혼자서 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되는데 뭐 전자 지도라든지 타임라인 같은 경우 시멘틱 네트워크 시각화 같은 경우는 PC만 있어도 동작 가능하니까 이런 거는 뭐 쉽게 같이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D 뭐 요즘 인기니까 3D 같은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3D 같은 경우는 통일된 툴도 없고요 뭐 유니티하고 스케치업이 조금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뭐 그거 외에도 뭐 리얼리티 캡쳐라든지 뭐냐면은 핸드폰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둘레를 사진을 찍어도 그거를 2D 이미지잖아요 주변을 찍은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주변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넣으면 자동으로 3D로 바꿔주는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만 찾아보면 워낙에 자료가 많고 온라인이나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무료로 풀려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시각화는 여기서 끝 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덧글로 물어봐 주세요 이게 너무 방대하고 사람마다 자기 연구 방향성이나 결과물이 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어디까지나 개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 뭐 더 구체적인 거는 덧글을 이용해 주세요 시각화 그러니까 뭐 계속 저번에 논문 리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각화 저기 나오는 이제 논문 안에서 들어가는 그런 다이어그램 그런 것들에 그게 본질이 아니다 사실 그 얘기 계속했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쪽 이제 이미지나 3D 이런 쪽은 이제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제 저기까지는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저거는 오히려 시각화 자체가 본질일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고 저도 좀 공부를 계속 더 하고 싶은 영향이긴 합니다 그래서 GIS 쪽이나 이쪽은 제가 아직 많이 문외한이라서 시각화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예 텍스트 상태에서 모르다가 시각화를 했을 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연구들은 한번 정말 저도 해보고 싶고 나중에 뭐 확대하고 싶은 것들이고요 근데 여기 이거는 좀 확실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연구를 하다 보면 시각화 자료 아니 그림 자료 자체를 다루는 게 좀 어려워서 네 그래서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아직 미답의 영향입니다 저에게도 위대 선생님은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 김병우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각화가 층위가 엄청 다양해서 그 층위를 다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개별 층위에 맞춰서 활용되는 기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김바루 선생님도 강조하셨지만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영역이 데이터 시각화의 영역이고 근데 크게 보자면은 구축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영역과 그다음에 애초에 시각적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를 편찬하는 그리고 구축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영역도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것과 애초에 분석된 그러니까 수치, 개량적인 어떤 기준을 매개로 해서 시각화하는 거 하고 상관없이 그냥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의 어떤 특징적인 면을 드러내기 위한 맥락에 최적화된 어떤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그걸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것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걸 다 묶어서 시각화 디지털 문학에서 시각화 영역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 다릅니다 맥락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시각화의 맥락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유관 연구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작업이 또 이루어져야겠죠 어쨌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김바루 선생님한테 사실 다 한 번쯤 해보고 싶어 하지만 접하기 어려운 게 이 시각화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개론적인 맥락에서 소개해 주신 정도로 끝내지만 다음에 시각화 특집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층의 시각화들의 사례 그리고 활용 기술 그리고 이론이 있다면 또 이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를 유인태 선생님이 해주신답니다 김바루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이상입니다 제가 시각화 영역은 저는 일단 스킬 자체는 이렇게 저렇게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감수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 ppt를 봐도 보이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론적으로는 이것저것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 손으로 만들어진 게 다 촌스럽고 아니 왜 갑자기 자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각화 영역은 결국은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결국은 인간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타고난 감각 소위 말해서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그런 감각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솔직히 저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돼요 아니 왜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접근하십니까 교육자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제자들과 그리고 김바루 선생님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분들을 향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유인태 선생님이 그거를 잘 알려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요 감사합니다